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저희가 MS 본사 건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이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제 집에 PC 환경 세팅이 아니라서 조금은 어색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강현정님이 MS 본사 건물을 한번 견학하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되게 기파하신 얼굴입니다, 지금. 번역도 잘 돼서 지금 저도 기분이 좋고요. 그래서 오늘도 간단하게 워칭 파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인데 파워 앱서에 대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파워 앱서가 파워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 조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파워 앱서 생각보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신기술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기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파워 앱서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조금은 진짜 멋진 미래를 내가 한번 본다, 미리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진도 나갈 걸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PPT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세 번째까지는 빌더에서 나왔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조금 개발자 입장이 아니라 아니면 보편적인 어떤 이야기를 해보려고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서미스 여기에서 골랐어요. 왜냐 그러면은 저쪽 빌더 쪽은 코드 이야기들도 많고 개발자 위주의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쪽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서미스에서 나왔던 내용은 올해 나왔던 내용인데 조금 달라요. 조금 더 일반적인 입장에서 이제 파워 플랫폼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쪽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빌드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내용들을 조금 보시면요. 제목이 좋아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앱서로 더 빠르게 프로세서 작업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해줄 건가. 파워 앱서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근데 이제 파워 앱서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자 부족하고 앱은 늘고 이런 얘기를 아마 발표자분이 하실 거예요. 이분이 이제 발표하시는 분이 파워 앱서를 마지막으로 다 이끄시는 분이거든요. 주로 발표할 때 이분이 나왔어요. 이게 어디든지 나타나세요. 파워 플랫폼은. 잘 설명하시니까 또 영어 발언도 좋아요. 듣기도 쉽고. 그러니까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보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모든 사람에게 코딩 교육을 시키면 좋아요. 근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될 때 어떻게 할 거냐. 뭐든 이제 로코드 개발자로 좀 전화하는 이런 방향 전환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MS도 그렇고 다른 회사들도 다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결국에 이래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회사는. 그 얘기를 하고 그랬을 때 이제 비즈니스 사용자들에게 이제 로코드가 우리에게 힘을 실어준다. 근데 꼭 지금까지 2편도 하고 3편도 보셨지만 또 시민 개발자만 이렇게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IT 관리자든지 프로 개발자도 할 수 있는 영향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뭔지를 좀 같이 생각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요즘 이제 파워 앱스 시민 개발자만 쓰나요? 아니에요. 프로 개발자들도 제품 프로덕트 만들기 전에 간단하게 미래 만들어 볼 때 많이 사용해요. 테스트용으로. 근데 점점 더 발전해서 테스트용을 좀 넘어 쓰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아따가 미래 내년 전반기 때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흑 하고 놀라요. 정말 좋아져요. 그것도 한번 보시게 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여기 네 가지 중에서 파워 앱스를 할 거다. 이런 많은 회사들이 파워 앱스로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오늘 제 설명을 좀 짧게 하고 빨리 넘어가는 이유가 발표하시는 분이 정말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번역도 잘 되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돼요. 제가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 할 건데. 이렇게 많은 기업이 쓰고.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파워 플랫폼하고 팀즈하고 합쳐진다는 거. 근데 팀즈가 통합작업이 이제 많이 긴척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 작업이 끝나면 뭐 할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파워 플랫폼 본질적인 거에 아마 더 치중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MS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통합에 더 많은 치중을 하니까 둘이 이제 러브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계속 가긴 가요. 간대 이제 사랑이 더 치지지 않는 거죠. 파워 플랫폼에 독자적인 기능을 걸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강력한 기능들이 들어와서. 지금은 이런 통합작업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잘 생각해서 팀즈에서 뭘로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함께 하면 더 좋아요. 그 다음에는 파워 앱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있어요. Office Defiance라고. 이 회사의 사례를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전에 대개 이제 저도 설명하기 곤란했고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게 아니 그럼 조직 아닌 사람들은 파워 앱스 사용 못하냐.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점점 이제 그런 것들 로고가 되게 많았거든요. 아니 바깥에 우리도 그냥 그 안드로이드 앱처럼 이런 것들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그냥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냐. 지금 테넌트 안에 있어. 조직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조금씩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넓혀나가는 입장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개선한다고 해야 되나. 이런 피드백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유 기능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거고 그리고 또 간편한 배포, 손쉬운 확장 이런 게 이제 템플릿 통해서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가지 템플릿 내주는데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내주겠다. 왜 이렇게 빨리 넘기냐. 설명 잘해주세요. 보시면 돼요. 프로필, 보드 이런 것들이 한국인들에게 되게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잘해주고 또 6월 달에 두 개 더 내준다고 하는데 아직 저는 이거 템플릿 다 사용해보지는 못했거든요. 어떤 좋은 점이 있을지 궁금해지긴 해요. 근데 이제 파워 플랫폼 쓰시는 분들 또 하나가 이제 보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보안이 약하지 않겠냐 하는데 MN에서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버버넌스 보안 다 신경 쓰셨거든요. 그래서 파워 플랫폼도 신경 쓸 필요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걸 잘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 다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철호 나온 것들을 조금 더 개선시켰던 것들 보면은 이런 것들은 근데 또 파워 플랫폼 안에 관리 센터에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민 개발자가 이 정도까지 볼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좀 이제 회사 내에 관리자는 파워 플랫폼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우리 앱 만드는 이런 게 아니고 이 관리자 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조금 보안도 높이고 회사의 앱도 관리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몇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뭐 정보 보험 지원도 또 해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10개월, 12개월 동안 앞으로 내년 상반기 때까지 제작도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원래 이런 거 잘 안 가르쳐 주는데 이런 것들 MS, MVP 정도 우리 따로 이제 화상 얘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주로 이런 얘기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피드백 받고 이러는데 아예 이걸 내줬어요. 1년 치를 어떻게 할 거라는 거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확실히 더 받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게 지금 있는 거예요. 제작도구가 캠퍼스 디자이너하고 팀제용 캠퍼스 디자이너 모델 앱 디자이너가 있는데 이걸 합치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 모델 앱 디자이너하고 캠퍼스 디자이너가 각각 다른 게 있겠지 그냥 만든 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각각 다른 거니까 다르게만 썼는데 사람들 중에는 왜 이걸 다르게 썼냐 뭔가 좀 하실 수 있는 가져다 쓸 수 있는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피드백이 지금까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주면 우린 바꾼다. 이건 거예요. 지금 이쪽 팀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있으면 좋은 거 있으면 말하세요. 그러면 아마 개선 계속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MS에 투자도 되게 많이 해주니까 이쪽 팀 요즘 강력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세 번째 현대적 앱 디자이너 있죠.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위에 캠퍼스 디자이너하고 팀제용 캠퍼스 디자이너가 기존에 있던 거고 현대적 앱 디자이너가 들어가서 뭔가 좀 이제 바뀌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앞에서 있던 이거 모델 앱 디자이너는 사라지냐. 그렇진 않아요. 저것도 유용하게 쓰는데 그걸 이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뭔가 통합시키는 작업이 있는 것 같아요. 저거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델 기반하고 캠퍼스하고 결합시킨다는 거. 그게 현대적 디자이너인데 따로따로 있는 거를 서로 스위치, 이제 바깥이 길이 잘한다. 이 정도 순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다음이 되게 중요해요. 2021년 두 번째 웨이브일 때 이거를 캠퍼스 디자인하고 현대적 앱 디자인만 놔두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캠퍼스 디자이너 저거 자체가 현대적 앱 디자인이라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마지막에는 파워 앱스 스튜디오라고 해서 이거 여기 안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서로 스위치하면서 또 필요한 것들 같이 다 쓰면서 이렇게 바뀌어 나갈 거예요. 이 내용을 설명을 짧게 해주세요. 이거 근데 이제 MVP, PGI에서는 이거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한 시간짜리로 몇 번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파워 플랫폼에 어마어마한 기능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년 봄 되면.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가장 장밋빛 이런 것들을 동영상에서 한 10분 내외라 짧게 설명할 건데 근데 이게 제가 기존에 어떻게 바뀔 거라는 거를 지금 여기 나온 빌드까지 나온 내용 이상으로는 말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 기밀 유지 계약이 있어서. 근데 이제 말해도 되는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나중에 Q&A 시간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하니까 이쪽 분야에 관심 가지고 공부를 잘 두시면 회사 내에서 유능한 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티죠. MVP들. 이런 피드백. 이런 거 많이 받아서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할 거리도 이렇게 많다. 이런 거고. 다음에 이렇게 이런 거 찾아보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PPT 장편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동영상을 이제 들어보실 건데요. 이번 주에도 연정님이 수고를 해주셨어요. 지금 얼굴 보이시죠? 손 한 번 들어주실래요? 얼굴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눈만 보이시는 것 같아요. 연정님이 번역을 전부터 끝까지 해주셨고요. 그리고 어젯밤에 홍석님이 조금 더 수정을 해주셨어요. 조금 이제 길이가 길을 거나 이런 거 좀 자르고 또 약간 엄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홍석님하고 연정님이 작업하신 것보다요.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쳐드릴게요. 동영상 잘 들으시고 오늘도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도 중간중간 제가 설명할 거예요. 지금 근데 시간이 8시시 한 13분 됐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 하니까 좀 지겹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다시 들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핵심적인 건 짧게 짧게 설명드리고 저번까지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금씩 이제 더 줄이고 Q&A 시간 조금 더 늘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Thank you everyone for joining us today. My name is Charles Aman and I head up low-code platforms at Microsoft. For this session, we're going to be diving deep into power apps. And whether you're a beginner or an expert, we got content for you. We're going to have customers. 보시면은 지금 자막이 좀 쉽게 잘 돼 있죠. 이게 이거 지금 우리 했는 자막을 안 보시고 아마 빌드라든가 스미트 행사 때 했던 거 보시면은 조금 이해하기 더 어려우실 거예요. 앞으로 우리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되게 쉽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한 번만 들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만큼 많이 끊지는 않을 거거든요. 즐기시기 바랍니다. Let's talk with you. Stories, live demo, roadmap, and some really exciting announcements. Before we jump into that, I'd like to always start by explaining why Microsoft cares so much about power apps and low-code development. It's really a story of three big numbers. The first is we're seeing surging digital demand at truly unprecedented levels. Over the next few years, 500 million new apps need to be built. That's more than all the apps built in the last 40 years together. 첫 번째, 세계는 안전하게 적립이 된 것입니다. 상당히 일정적으로 일정한 업무가 가능합니다. 한국인에서 일정한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새로운 업무가 기술에 속한 업무가 가능해져요. 마지막으로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업무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40%의 업무가 지금 일정한 업무를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정말 파악한 업무가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볼 수 있다면, 코드가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코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주고, 앱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앞쪽의 팬데믹 이야기는 지금 우리 했던 워치파티에서 몇 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앱이 5억 개나 많이 만들어질 건데, 지금 부족한데, 팬데믹 때문에 더 가수가 됐다는 것. 그런데 코드로 하면 제일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도 코드로 잘 짜진 것들이 더욱 강력하니깐요. 그런데 그게 아쉽지만, 우리가 코드를 배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로우코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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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iness user, citizen developer, IT admin, IT professional, 로우코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 명의 직군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면 좋다고 얘기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퓨전팀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MS에서. 그래서 각 개별 citizen developer, 시민 개발자라든지 프로 개발자를 따라따로 노는 게 아니고, 같이 협업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면은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 이러는데, 지금 파워 앱스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잘 사용하려면은. 그러면 더더욱이나 프로 개발자가 필요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로우코드니까 시민 개발자한테만 유용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같이 통합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은 그것과 과학으로서 시키지 않고 더 쉽다 보기 때문에 방법이 더욱더 좋아요와 더 빠르게 어떤 데이점을 할 것 같아요. 또는 탑자의 기술이 더ware mentored, 패력으로서는 패력이 더욱더 나아고 있습니다. 패력은 더욱더 앱WORKS의 구조 между 기술이었기 때문에 패력은 정말 현재 파워앱을 사용합니다. 이 로우코드 개발성 트렌드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정도의 개발성은 파워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워치파트에 했던 내용들이 다 이 내용이었잖아요. 혹시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I Love Hands On 유튜브가 하면 지난번 방송했던 것들이 다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녹화되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파워앱스뿐만 아니라 MS 전 서비스를 어떻게 연결하고 통합하고 로우코드로 이끌어갈 건지 얘기들이 많거든요. 파워앱과 플랫폼에 대한 중요한 점이 마이크로소프와 함께 연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더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워앱 플랫폼가 회사와 파워앱 업체 accompanied by Power Apps 파워앱차는 파워앱 플랫폼에 대한 힘이 자료에서 다가가가 파워앱을 검색하기 피부로 가야 될 수 있습니다. 파워앱 플랫폼에 대한 및 팀드 및 플라고에 따라서 ...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Team-저가 중심이 완화된다는 거하고 통합을. 그래야 모든 사람이 협업의 시작이 Team-저에서도 시작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옮겨가지 않게 된다는, 이게 되게 중요한 용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환. 파워앱에서 지금도 지금 파워앱에서 만들 때는 파워앱부터 열어서 만들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팀즈에서 열어서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는 얘기는 안 하는데 파워 앱에서 열었을 때는 좀 더 강력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팀즈에서 열었을 때는 그것보다 기능들이 좀 약한 것들이 있거든요. 똑같은 파워 앱서라고 하더라도. 그 점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본격적으로 해야 되면 독립형 앱을 실행해서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서로 통합할 수 있는 협업 툴 안에서 만드는 게 힌트 강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장 있으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 이 부분의 전략이 되게 좋았던 게 팀즈를 먼저 시작하고 팀즈의 개발 환경을 구축한 다음에 그 위에 파워 앱서를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략이 되게 좋다고 봐요. 팀즈의 개발 환경을 구축해 볼 때는 팀즈의 개발 환경을 만들고 팀즈의 개발 환경을 구축해 볼 때는 데이크에서 газ بدена 됩니다. 그 전체적으로 기능을 파워 앱스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팀즈의 개발 환경을 구축해 볼 때 이 계획도 잘 검색하고 더 starting with 스프레인을 컨텐츠로 만들던 이게 이제 딴 데다가 애사 옆에 프로그램에 돈 주고 안 해도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거 쉽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다. while the payroll action form was a fax process and we have a lot of stores and if an employees time card didn't match up and they had to do a quick fix before paycheck time in some states there's regular elitatory penalties if you don't do it within a time period. 기술은 정부가 유리한 것 같기도 하고, 기술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많은 많은 만한 후에, 그래서 저희는 공간에 대한 도와드렸습니다. 그게 그 기술에 대한 공간에 대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앱에서 모든 곳에서 도와드렸습니다. 그것을 지지 않는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업시간에 대한 상황을 지지하게 됩니다. 저희는 기술과 관리하고 공간에 대해 기술을 다닐 수 있습니다. 모든 전체ại업의 사흘에서 전체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 옥테일을 통해서 프로젝트 옥테일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처럼 활동을 하는 문제 뿐입니다. 새로운 작업을 하는지 burn 에서 앱을 지급을 해서 rall 끊임elt. 손 peril자가 볼 수 있었어 보 suspicion입니다. I'm going to dive deeper into it here and zoom in on one particular app that Office Depot has been working on over the last year as a way to also show some cool new stuff that's coming to power platform. This app is modernizing a legacy system for approving budget requests, something all of us deal with in an organization. But for Office Depot, like many of us, that's a legacy system years old, only usable on the corporate network, very tedious, lots of manual effort, was not going to fly in all the business change that they needed to process in the last year. Let's jump in and look at what they built in PowerApps. You know, this is a No app이거든요. No app을 이제 한번 하시는 걸 이제 데모를 하나하나 보여줄 수 있을 건데 그때 좀 필요한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되게 간단하죠, 그렇죠? 처음에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 이제. Friendly app that's very purpose-built. Very easy to dive in, create a new request, specify 네, 본격적으로 안에 뭐 PowerApps 가지고 만들 때 거의 대부분 이 정도 수준에서 만들면은 잘 만들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복잡한 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뭐 그 웹이나 앱 뭐 이런 것들이 아니다. 우리가 사내에서 필요한 어떤 업무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이 정도 내용이면은 거의 알차게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복잡성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만들어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돼요. 뭘 할 수 있는지, 지금 뭘 안에 집어넣는지를 이제 비디오에서 보여주거든요. 그걸 이제 조금씩 보시면 돼요. 파이 things, add budget line items, you know, decide exactly what team they need to be built against, what resource type, and even automatically calculate for people.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입력을 한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 이제 수기로 적어와서 또 적어왔한 걸 또 PC에서 다시 입력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그때 그때 필요한 것들을 바른 팁은. 또 중요한 얘기하는 게 이렇게 이제 뭔가 계산을 수식해야 되고 뭐 이렇게 뭐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하는 언어를 이제 파워 에펙스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이게 엑셀 함수랑 거의 똑같거든요. 엑셀 함수에서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되게 쉽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안을 그래서 이제 수식 설명 뭐 해 드릴 수 있는데 다음에 우리 에펙스도 할 거거든요. 파워 에펙스도 할 거거든요. 파워 에펙스도. 끝에 한번 더.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것이 다 있는 방법과의 미션을 대비해 하는 opioid제는 택배가 앞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을 때 하는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아주 시간이 어려울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보일까? 이런 것들을 정보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떤 이런 상황을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것들을 견상하는 것이 있는 것들은 좋은 것들을, 업RL Town Store을 주문할 때 어떤 앱이 되었다고 되었을 거리도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견상할 때에는 무엇을 지키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가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들이 생활할 것들을 이해를 시統하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년 초에 보여줄 그 새로운 저작도구는 아닌데요. 근데 그 중간 가정쯤 되려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대적 앱 디자이너라고 해서 지금 만드는 저작도구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할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Modern app designer for those experiences. And it's really easy to go build an application in them. We say power apps is easy. I want you to look at this. Adding a new experience is as easy as clicking add a new page. Searching through. 예전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거기서 뭔가 갖고 올 때는 이런 식으로 안 갖고 왔거든요. 왼쪽에 페이지 옆에 있는 저쪽에 그쪽에서 이제 불러오고 오른쪽에는 속성을 이용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뭔가를 불러왔어요. 근데 처음 불러올 때부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필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로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테이블 검색이 되게 쉬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가져오는 작업이 되게 쉬워진 거예요. All of those tables in Microsoft Dataverse All of those tables in Microsoft Dataverse All that corporate data at your fingertips Selecting one like project request here And bam! Just like that rich grids and views 이제 현대성 앱 디자이너가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오면 바로 보이는 게 모델 기반 앱으로 바로 만들어져요. 이게 보이는 것처럼. 불러온 다음에 바로 바로 만들어지는 게 지금 이 모양이 지금 공부를 미리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모델 기반 앱이잖아요. 이게 바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DB 아니냐. 원래 모델 기반 앱이 DB 그대로예요. 여기서 이제 뺄 거 빼고 보여줄 거 보여줘서 이제 폼이라든가 보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되게 중요한 게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 그 웹페이지에서 보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태블릿에 지금 여기 보면 또 모바일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밑에 있는 버튼 하나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반응 형식으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게 컴포넌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MS에서. 여기에 적용될지 안 적용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그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보이시는 왼쪽에 이거를 나중에 다이나믹 365에 어느 한 페이지에 자기 그러니까 ERT라든가 뭐 CRM 이런 페이지에 한쪽에 이런 걸 그냥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조금 다른 개념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쉽게 이제 컴포넌트라는 개념을 써서 이거 있는 이것들을 이제 하나의 메모장 뭐 이런 식으로 메모 이제 우리 보통 메모 프로그램 메모로 이런 것들을 이제 MS의 여러 서비스에 기어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왜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안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방향성 자체가 그 1단에 그 저기 뭐 아웃룩, 아웃룩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뭐 플래너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요보다 좀 낮은 수준에서의 통합 작업들 되게 편하게 많이 해 주거든요. 근데 그게 있는 거와 없는 거가 일을 함에 있어서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은 딴 쪽에 안 집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파워 비아이라든지 아니면 체폭시라든지 뭐 아니면은 다른 뭐 저 AI 서비스라든지 뭐 뭐가 될지 모르지만 이거 자체가 컴포넌트로 하나하나 붙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이 말이거든요. 개별적으로 편집하여 재사용 가능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마 그런 여지를 준 거 같아요. 쉽죠. 열도 우리 엑셀처럼 땡겨서 옆으로 하면은 열이 바로 옮겨지죠. 이 점이 제가 또 되게 놀랐던 건데 지금 오른쪽에 뉴 테이블 클럽이라고 해서 보이는 것은 데이터벌스라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니까 이제 파워 플랫폼에서 쓰는 데이터베이스의 그 한 모양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거를 뉴 테이블 클럽 왼쪽에 클릭을 했을 때 이게 바로 뜬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결국에는 지금 데이터벌스하고 이런 것들이 완전 통합 작업이 끝난 게 아니냐. 그래서 오른쪽 속성에도 바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진짜 흑하고 놀랄면 이게 이제 2022년 봄에 나올 거에 대한 미리 보여주는 거 같아요. 요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모델 기반 앱이라서 우리 엑셀에 열가 이제 행과 열처럼 되어 있는 이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앱으로 만들을 건가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예시를 보여줘요. 정말 멋진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하면 아까 모델 기반 앱하고 지금 그 캔버스 앱하고는 아예 각각의 딴 걸로 저거가 제 얼굴 계속 나오죠. 그죠? 지금 나오나요? 제 얼굴 계속 나오나요? 아 예. 아 제 화면이 지금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지금 팀장에. 그러면은 이게 모델 기반 앱이랑 이거랑 이제 완전히 그 다르게 놀았는데 지금 전환 스위치 하나 가지고 같이 놀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제가 볼 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놀랍습니다. 아.But instead of building a difference app type I can build a page design 기존에 있던 거거든요. 기존에 insert가 있어요. plus가 있었는데 이게 보시면은 insert 옆에 popular하고 밑에 input 하고 이것들은 기존에 있는 거예요. 요 중간에 custom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없어요. 이거 지금 내년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custom이 들어가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보세요. And to work inside of the rest of this application. And I can use all the same canvas concepts I'm familiar with. including components that have been built and shared from within my company, within Office Depot. It becomes as easy as pulling together a few building blocks and really quickly then assembling them into a rich experience. The result is exciting. It's one modern and robust application that's integrated. As you can see, these rich grids here with lots of columns and searchability and filtering and export capability, all that just comes out of the box. A modern search experience where I can dive in and look at recent records in a single click, find anything with AI-assisted technology. Then that integrated Canvas page where I can drill in further to a completely customized user experience, built-in low-code and working as part of this broader application. Here you can see, the finance time, the gold time, and the cost of this broader application. Clicking back and forth seamlessly between pages created on the Canvas and pages modeled over Dataverse data. This is a major step forward for bringing the platform together. It's something that will advance not just Office Depot's applications, but really all of our ability to deliver sophisticated business apps fast. But let's zoom out a little bit. We talked in the video about how Office Depot is really not just modernizing their applications with Power Apps, but delivering them in the places where users are already working. Users are already working. And Microsoft Teams is that place. We'll pop forward here. We'll pop up with it. Open the screen. Let's see. Look at the screen. Here's the chapter. It's a little bit. The disk app in Microsoft Teams is that My Microsoft Teams is that απ'ed that As I saw the Teams in the team ads. There's a lot of a team ads on Office Depot. In the interface, the app looks at Office Depot's Gracias low on the Open. There's a little bit. There's a little bit. It's a little bit. There's some way there. 이게 지금 파워 플랫폼의 앱이 하나가 쏙 들어왔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작업할 때 파워 앱으로 옮겨다닐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팀을 계속 켜놓았을 때니까 회사에서 일할 때는. 이 안에서 그래도 우리 팀이 여기 다 들어와 있을 거고 동시에 여기서 모든 작업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다른 기 https few users도 이건 되게 다xis핇 come thatボAD입니다. 이건 우리가 용기하는 경우 우리도zonamu sus기ablelg, 이건 제일 만들One tego 제иной 반성경력을 ALBSE 또한 FatherName By Sarah Brown, Book collaborator에서도 이런 파워 ос coaches 우선 each worker toward Pensb drilling 많이 Sciences 내가 챗봇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 보고 진짜 좋았어요. 뭐냐 그러면은, positions 안에 챗봇을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챗봇 중에서도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가 지금 어디랑 연동되어 있냐 그러면 우리가 만든 파워 앱스랑 연동해서 거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묻고 답하고 뭔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바라던 꿈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맞아요. confident being able to learn more and bring to the latest status, and then even deep link in to view more right back in that embedded PowerApp inside of Teams. Just really seamless, end-to-end experience starting to innovate what it means to use a business application in 2021. Now, of course, with that much power, Office Depot doesn't stop at just one use case. In fact, there are dozens of creators creating. 그렇죠. 벌써 이 회사에 이런 앱을 만드는 제작자가 수십 명이나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거의 대부분 조금 프로 개발자일 가능성이 좀 많죠. 잘되는 회사가 이 정도니까 보통 이 정도까지는 가기는 어려울 거에요. 그래도 미래 가능성에 대한 얘기니까요. 아, not the case with power platform, because this is happening in the cloud, because it's backed by Azure Active Directory and underlined by all the great capabilities of the Microsoft Cloud, everything is visible here. And what you're looking at are the brand new tenant level analytics for both user activity and maker activity in power platform. 이런 관리 센터라든가 앞으로는 보안 이런 거는 시민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가볍게 흘러들어지면 돼요. 여기 있는 Power Platform Admin Center. 그래서, as an admin, I can see all of this, who's making what, what data sources they're using, who's using what, and how that's going for them, and really quickly drill in to keep everything on the up and up. I can also then create policies and conditions where all of that low-code development can happen safely, and that's an area we've really been pumping a lot of innovation into as well. You want to drill into some of the new developments within data loss prevention policies here as an example. You know, not only can I start to put business data separate from all these other connectors, now I can go deeper than that and actually configure both endpoints and actions on those connectors. So, for example, here in the SQL Server connector, no longer do I just have to either block or allow all of SQL Server. I can actually really drill in and say, hey, the budget database, I don't want to give people access to. The project database, I do want to give people access to, and then I can start to rank those policies and apply them either to specific environments or generically to the whole tenant. And then similarly, I have control over the individual actions and endpoints in those connectors as well. I can, for example, say, don't let anybody delete anything in SQL, but let them read and execute queries and stuff like that through these connectors at the same time. So, just a whole extra level of control and visibility along with all the extra capabilities for building apps at the same time. It's working for Office Depot. It's working for thousands and thousands of other customers around the world. And we certainly hope that it's working for you. We can't wait to see what you do with it next. And with that, I will hand it back to Charles. Thank you, Charles. Thank you for the great demo, Ryan. It's always exciting to see how Office Depot is able to use Power Apps and Teams to transform how they work. And one of our new and exciting announcements today is organization-wide applications. It's now possible to build a Power App inside of Teams and share it across all the other teams inside of your Azure Active Directory tenant. And that means that the app users no longer have to be members of the team where the app was built, nor do they have to have access to edit or change your Dataverse for Team Schema or your application itself. All you have to do is use the brand new Share with Colleagues feature, which makes it so that these apps show up for other users. And as you build them, the apps even start to show up inside of the Teams store, inside a new category called Built by Your Colleagues. And this is a great way to go get more value and more usage of these exciting application experiences right inside the Teams application, whether it's mobile or desktop. And if we look at one of the other ways we're trying to accelerate the Teams usage for our customers is with our Power Apps templates. And these are incredibly easy to deploy with just one click from the Team store. They have plug-and-play experiences to go solve out-of-the-box use cases and common problems that our customers face. And because they're all built on top of the Power Platform, they're incredibly easy to extend. So you can tweak it and modify it to match your exact needs. And all of the templates are open source, so you can always have confidence that you'll be able to use them free of charge. And today we already have five templates available out of the box. Milestones, bulletins, issue reporting, employee ideas, and inspection, which cover a broad spectrum of use cases for mobile and desktop scenarios inside of Teams. These are great ways to get started on your Power Apps journey if you haven't already, because they provide out-of-the-box, finished solutions for some of the most common business challenges that our customers are facing. And these five templates are only really the beginning. We actually have five more Power App templates arriving before the summer. First is we're going to have Profile Plus. This is one of the most requested app templates we've ever built. It will provide an easy view over all of the employees and their expertise and skills inside of your Azure Active Directory tenant. We also have boards, which will make it easy to go discover and see additional information inside of your tenant, which is all about bringing together employees for better experience and making them more engaged. And then discussions, which is the same general idea of making so your employees can go collaborate and open up common discussion topics, right from inside of Microsoft Teams, all built on top of Power Apps. And for all of these templates, they're going to be customizable and tweakable and editable by you to add your own company branding, your own company flavor, and integrate with any of your custom local systems that you need. And that's what makes these Power Apps templates so powerful, even if you could otherwise say maybe use an app off the shelf. It's because you can map them and change them to exactly what you need. And all of these apps are making it easier and easier to build out a whole bunch of solutions inside of Teams, but we're also focused on the other side of that, which is the governance and security of Power Apps and the Power Platform inside of all of our customers' tenants. And our focus at Microsoft is to ensure that we always deliver security, compliance, and governance, so you can safely and securely adopt and roll out Power Apps for all of your users. Because if you want to empower everyone to be a developer, we have to make it safe to do that. In the case of security, we have unparalleled investment at Microsoft for cybersecurity and security research and security capabilities. And for compliance, we have the most certifications of any cloud low-code offering. We're available in dozens of different geographies with dozens of different data sovereignty guarantees and tons of different documentation about how you can trust your data inside of Power Apps and inside the Power Platform. And we have amazing governance controls. So you can always control and edit and support your employees in a way that makes the most sense, so you can get value in a way that aligns with the security, privacy, and regulatory environment for your business. And if you look at the Power Platform's pillars of trust across security, monitoring, and managing, we have a bunch of great features and capabilities available in the product today. Things like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with Azure Active Directory or the authorization controls inside of Dataverse. Data loss prevention policies, which have gotten a bunch of updates recently and a bunch more planned for the next six months. And things like data encryption and bring your own key for your important data inside the system. And when it comes to monitoring, there's rich reporting and analytics around your apps and your connectors and the errors and performance, so you can know exactly what's going on. And based on the security controls and monitoring, you can go manage the rollout by creating a center of excellence and supporting your employees to go adopt these tools with the right training and then the right environment, so you can go basically roll out this low code revolution in a safe and balanced way. And of course, we have a bunch of capabilities today and a whole bunch more that I'm very excited to talk about today. Things like brand new endpoint filtering inside our data loss prevention configuration. So you can actually restrict which servers or rich endpoints your Azure SQL connector can connect to. I'm going to add this for additional connectors over time. You now can go configure tenant level isolation inside of the admin center. So you can build trusted relationships with other Azure Active Directory tenants, but then otherwise block users from other companies connecting to your solutions using the out-of-the-box Power Apps connectors. We also have connector action controls, so you can block or allow at the individual action level. So with data loss prevention, you can say allow read-only operations, but block write operations. And last but not least, some brand new tenant-wide analytics to get a view and to monitor all the adoption inside your tenant. So these are just four of the newest announcements over the last month and a half that we've rolled out. And we have a whole bunch more planned for the rest of the year, but there's one in particular. So what I want to call out, which is support for Microsoft information protection, so we'll be able to have the MIP or MIP labels on your data, have them flow through the connectors inside of Power Apps, and also have it be associated with all the data stores inside of Dataverse. And this all goes back to making sure that we provide the most trusted and the most secure low-code development environment in the world, and that is at the heart of how we think about Power Apps at Microsoft. And kind of not just to only talk about governance, there is something I want to go share, which is a little bit more forward-looking, and so that we don't normally... And I can't even talk about it, but I can't even talk about it. But I think it's really interesting. And I think it's a little bit more. And so that we're going to get into the process of the real-time management, and so that we're going to have a lot of thought about it. So let's see, I think it's a little bit more about how we work on it. 제가 말하지 않았던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그냥 꾸벅꾸벅 졸고 계셨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요거는 좀 보세요. 여기저기 전에 보러와 가긴 하는 건가요? 여기저기 전하고 금방스 시키는 게 어깨선이에요. 여기서부터 끝에있는 중입니다. 여기서부터 끝에 있는 스크랩이고요. 여기서부터 끝에있는 바로 메인 자Phase에서 만들어낸 가기 basics입니다. 여기서부터 끝에 있는 메인 자료와 불법에 있는 문자로 lime색을 가기 시작하면 에도 원을 라이브 프로에 대한 기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버티에 있는 주제로 바이러스에서는 부작용으로 이루어진다. The first thing I want to announce, which you saw in Ryan's demo earlier, is the new Modern App Designer. This is going to be available in public preview in May. It's available in private preview today. This Modern App Designer will make it so that you have a completely transformative experience for building these model experiences.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it, in my opinion, is the fact that you now get a WYSIWYG real-time view of what the model-driven application will look like. So you can see forms and grids and sub-grids all refreshed in real-time as you build it inside of the model-driven designer. Additionally, this will start to blend together things like Canvas pages and PCF controls and other capabilities, which used to be bifurcated between Canvas and model-driven apps. This is a big moment and one of the biggest steps forward we've taken for Power Apps authoring and Power Apps creation for at least a couple of years. This is a step towards the next big release, which is going to come later this year in Wave 2 of 2021, so October, which is when we're going to bring together all of the Canvas designers across Microsoft Teams and standalone. That will leave us with just two different design surfaces for pure Canvas and pure Modern App designers. This will make it so that you can easily create applications, whether they're hosted in Teams or outside of Teams, using the Canvas technology without having to compromise, and without having to choose where you go to create them. And all of this builds up to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we'll ever have done for Power Apps authoring about a year from now, which is going to be the Converged Power Apps Studio, a single place to build Canvas. It's a lot of dengan my application. It's a lot better. All done in order for Power Apps Studio, where all of these are all about Power Apps Studio, you can change the definition of Power Apps Studio. It's a lot better. was that every three set of in one of the most. It's all about storage. It's more accessible for you.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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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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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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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그 다음에는 뭐 그냥 이 행사 관련돼서 이제 보시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녹화를 끄도록 할게요. 잠시만요